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36 포인트 C 언어에 들어가게 될 거고 총 3시간에 걸쳐서 3시간이 아니고 이제 3 포인트에 걸쳐서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3과목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C 언어 부분에 코딩 부분이 출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이게 좀 다른 형태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많이들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꼭 이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얘네는 지금 새롭게 추가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최신 기출 문제를 꼭 좀 더 살펴봐 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 회마다 시험이 추가될 때마다 이제 새로운 형태의 문제가 계속 추가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 강의 뿐만 아니라 새로 출제되는 기출문제 최신 기출 문제도 모두 다 여러분들이 살펴봐 줘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네가 또 기본적인 C 언어는 전통적으로 출제되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뻔한 애들이 있거든요 걔네 반 새로 출제되는 애들 반 이런데 요거 이제 시험 때마다 난이도 조절에 따라서 그 개수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코딩 문제가 뭐 많이 나오면 3문제 적게 나오면 1문제 정도 뭐 더 많이 나오면 4문제 까지도 출제가 되겠지만 걔네를 다 모른다고 해도 사실은 합격하는 데 지장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뭐 C 언어에 대한 문제가 5문제 나온다 그러면 그 중에 3문제 정도는 쉬운 이전에 기출됐던 거 그리고 이제 2문제 정도가 코딩 문제 요정도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에 나오는 36포인트와 37포인트 정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예전에 나왔던 대로 그냥 기출문제만 외워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C 언어에서 5문제 나온다면 3문제 정도 맞는 걸로 목표를 잡고 가시면 좀 부담이 좀 적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 얘기인지 이제 좀 접근이 됐어요 그래서 3포인트를 볼 거다 결론 1번 3포인트를 볼 것이다 그리고 얘네는 보통 5 6문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 포인트랑 다음 포인트가 전통적으로 자주 출제되던 애들이다 걔네가 이제 뭐 5 6문제 중에 3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애고 나머지 이제 다 마지막에 이제 시어가 코딩 부분에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가 출제된다고 보고 얘네가 너무 어렵다 생각하면 버려라 대신에 나는 얘를 막겠다 하면 나중에 기출문제를 최신 기출문제는 꼭 한번씩 더 보도록 해라 끝 야 정리 진짜 잘해준다 그지 자 시언어의 기초예요 자 시언어라고 하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컴파이러너죠 아 그리고 이제 쪽 여기에서 요 내용이 시험문제 아주 자주 출제됩니다 시언어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고민을 해서 봐 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에요 뭐 지금 한 20년 이상 시험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 얘는 뭐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애입니다 시언어의 특징 그래서 보면 우선은 얘는 컴파일러 방식이라고 말씀드렸고 포인터에 대한 거 이게 이제 시험문제에 최근에 이제 나왔어요 코딩으로 뭐 포인터가 뭔지에 대한 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번지 연산 등의 다양한 연산 기능을 가지고 또 이식성이 뛰어나서 컴퓨터 기종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해요 효율성이 좋아서 대규모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윈도우즈도 C 언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운영체제가 됩니다 시스템 프로그램이 가장 적합한 언어다 바로 이제 시스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바로 이제 운영체제 만들 때 쓰는 거다 여러분들이 잘 쓰고 계시는 뭐 스마트폰 모두 다 앱도 거의 다 이제 C 기반 C샵 기반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고 운영체제인 이 안드로이드가 안드로이드 하고 ios 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우리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해서 얘네가 응용해서 만들어진 운영체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 이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C 언어로 개발이 됐어 이런 운영체제를 만드는 시스템 프로그래밍에도 적합하다라는 얘기고 고급 저급 언어의 특징을 모두 가져서 그래서 C 언어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C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 붙는 버전이 저도 모르는 아주 많은 버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걔네를 응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저급 언어 기본 C 언어는 저급 언어 라고 하는 기계어 까지 우리가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 기계어 라고 하는 것이 뭐 이 C 언어의 특징은 뭐냐면 자연어 우리가 앞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쓰는 자연어를 이용을 해서 기계어를 다룰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랭귀지가 되겠죠 프로그래밍 언어가 되는 겁니다 구조적 프로그램 가능하구요 대소문자 구분해야 되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함수 집합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성을 한대요 자 유닉스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이다 그냥 기본 내장되어 있다 자 C 언어의 장단점이 나오는데 장점은 다양한 연산자를 제공해서 프로그램을 모듈화 시킬 수가 있고 메모리는 동쪽으로 관리하고 짧고 함축적인 프로그램이다 단점은 병렬 연산 동기와 프로세서 제어 등의 약점을 가지고 있다네요 자 우선은 이제 C 언어의 기본 구조에 보면 우선 인클루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이제 삽입하다 라는 의미죠 별도로 있는 헤더 파일을 우리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코딩에 가지고 올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파이는 얘는 문자율을 치환할 때 얘는 정의한다는 의미죠 제 정의고 얘는 이제 삽입한다는 의미에요 외부에 별도의 모듈화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헤더 파일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사용을 할 때 쓰고 이 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함수명 입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반드시 포함해서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하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가 임의로 정의해서 함수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보게 될 겁니다 자 변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어떤 기억 장소 내 어떤 저장 공간이다 그래서 사용 전에 데이터 유형을 명시해야 되고 선언해야 하고 변수명은 영문 대소문자 숫자 밑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예약어나 공백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약어 명령어를 이야기하는 거에요 명령어나 공백은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을 만한 일입니다 자 전역변수라는 애와 지역변수 여러분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전역이라고 하는 것은 함수 외부에서 선언해 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가능한 애가 이제 전역변수가 되고 지역변수는 특정 함수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거에요 그리고 얘는 문장을 끝마칠 때마다 이 세미콜론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주고요 주성문은 요걸로 쓴대요 요렇게 그리고 뭐 뭐 뭐 뭐 쓰고 끝날 때는 요렇게 됐죠 자 c 언어에 이제 예약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약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명령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인트 롱 얘는 정수형 그 변수 형태 형을 선언하는 애고 플로트하고 더블은 실수 얘는 문자를 선언할 때 변수의 형태를 에 선언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자 if 만약에 s 그렇지 않으면 스위치 분기 케이스도 분기 브리크 중단 두 와일 얘네는 이제 반복문이 되고 얘도 반복할 때 쓰고 고2는 분기할 때 쓰게 되겠죠 기어 클래스 얘는 이제 자주 출제됩니다 자동 변수 레지스터 변수 정적 변수 그 다음에 외부 변수 익스터널 인데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익스터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거 객관식으로 자주 나와요 자 자동 변수 그 다음에 레지스터 변수 스태틱 그 외부 익스터널 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자에는 이제 사이즈 오프 연산자 요런 것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얘는 명령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c 언어의 기본 자료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 좀 아까 봤던 것처럼 우리 수치형 혹은 문자형을 선언할 때 사용하는 애고 인트라고 하면 얘는 정수형 변수가 되는 겁니다 인트 이렇게 지정하면 롱은 정수 확장형 이에요 그래서 얘는 2바이트 니까 2바이트 뭐 어떻게 됩니까 총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1바이트 는 총 8비트 에요 이게 기본 이론 입니다 그러면은 얘는 몇 비트가 되는 거에요 16비트가 됩니다 자 16비트 라고 하는 것은 이진수로 자릿수가 총 16 자리가 나오는 거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여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굉장히 큰 값입니다 이거 그냥 뭐 2바이트 이러니까 2바이트 가지고 뭐에요 이랬는데 그게 아니야 굉장히 큰 값을 의미합니다 롱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래요 4바이트 니까 4 8이 32비트 32비트 컴퓨터가 되는 거죠 자 플로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실수 에요 그래서 얘는 4바이트가 되고 자 더블은 배 정도 따블의 실수형 이에요 그래서 8바이트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는 문자형이고 얘는 1바이트 에요 왜냐하면 문자 한 글자가 1바이트를 우리가 되겠죠 크기가 자 보이드라고 하는 건 이제 값이 없을 때 비어 있는 거 잖아요 보이드 공백 이런 거니까 자 여기 나오네요 이제 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자동 변수 이 종류 기억하세요 레지스터 변수 정적 변수 익스터널 변수 자동 변수는 요거 이제 가끔 출제됩니다 이건 뭐 자 가끔이 아니라 그냥 매번 출제되는 거에요 다음 중 시원호의 기어 클래스가 아닌 것은 엄청나게 출제됩니다 이건 회마다 출제되는 정도로 또 뭐 좀 어렵게 출제되면 여기에는 이 지문이 나오고 야 이 중에서 다음 클래스가 어떤 거냐 요렇게 나오기도 하고 뭐 단골 메뉴 같은 고런 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자동 변수는 자동이니까 딱 느낌이 그렇죠 자 지역 변수와 같은 의미며 기어 클래스를 생략하면 기본적으로 자동 변수로 인식된대요 그래서 기어 클래스 형태를 선언하지 않으면 얘는 자동으로 얘는 그냥 변수 형태가 그냥 똑같은 거야 그대로 그냥 자동으로 변하는 거죠 자 레지스터 변수는 자주 사용하는 변수가 메모리가 아닌 레지스터에 할당을 해 가지고 빠르게 처리할 때 쓴대요 메모리가 아닌 레지스터에 할당을 하는 레지스터 변수 정적 변수는요 함수 호출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메모리에 남아 있는 정적 변수 외부 변수는 다른 프로그램에 있는 변수를 참조할 때 사용하는 게 외부 변수다 그래서 기어 클래스는 총 4가지고 자동 변수와 레지스터 변수 정적 변수 외부 변수가 있다 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입출력 함수가 나와요 얘네도 아주 뭐 거의 뭐 끊이지 않고 출제되는 애들입니다 자 표준 입출력 스캔 f 스캔이 뭐예요 우리 스캐너 생각하시면 되죠 사진 입력할 때 씁니다 그래서 입력 함수고요 프린트는요 우리 출력할 때 쓰잖아요 그래서 얘는 출력 함수가 됩니다 자 get character 문자열을 가지고 올 때 쓰고요 put character는요 문자열을 출력할 때 씁니다 자 get's 이거는 get 스트링이 됩니다 문자열이 돼요 이 s가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이라고 하는 건 문자열을 말하거든요 문자열을 입력하는 거예요 get 가지고 오는 거죠 주격장치 기준으로 자 put이라고 하는 거는 바깥으로 내미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put 얘는 출력 얘는 입력 그리고 이 s는 문자열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캐릭터는 문자죠 이 스트링 약자거든요 그래서 문자열이 된다는 거 문자하고 문자열의 차이는 뭐냐 얘가 문자고요 얘가 문자열이죠 자 입출력 함수의 변암문자 얘가 이제 코딩 나오면서도 나오기 때문에 출제가 되는 애기 때문에 예전에는 단순히 물어봤어요 단순히 물어봤는데 뒤에서 이제 세 번째 우리 마지막 포인트에서 예제를 코딩 c 예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를 꼭 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어렵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변암문자라고 그래서 이 퍼센트를 먼저 주고요 여기다 d를 주게 되는데 d는 데시멀이에요 데시멀 데시멀이 뭡니까 여러분들 10진 정수를 이야기하고요 자 이 o는요 옥텟이에요 옥텟 8진 됐어요 얘는 헥사에요 헥스 얘는 16진 입니다 자 c는 캐릭터 s는 스트링 f는 플로트 플로트 지수형은 이거는 우리 보통 e 이렇게 가지고 지수 쓰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이 그 지수에 대한 원어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e 요렇게 해가지고 보통 쓰죠 뭐 이에 이승 뭐 이렇게 하죠 요럴 때 쓰는 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스케이프 시퀀스는 이스케이프라는 게 뭐에요 탈출이죠 어 그니까 어 현재 문장을 탈출할 때 쓰는 시퀀스 구요 얘도 어마어마하게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n은 뭐냐면 새로운 라인 그 다음 r은요 캐리지 리턴 t 는 탭 b 는 백스페이스 0은 룰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출제되는 애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이 하나 이렇게는 싱글 쿼트 그 다음에 두개는 더블 쿼트 얘는 백슬래시 얘는 알러트 알러트 아시죠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애는 얘네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중에서도 요 캐리지 리턴 하고 이 n이 제일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여전히 계속해서 그러겠죠 기출문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뉴 라인 하니까 커서를 다음 줄 처음으로 즉 새로운 줄에서부터 시작해라 라는 얘기고 자 캐리지 리턴은 현재 커서를 줄 처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지금 여기 커서가 있는데 캐리지 리턴 하면 이 앞으로 온다는 거에요 여기에 딱 자 탭이라고 하는거는 이만큼 이만큼씩 다섯 칸씩 띄워지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커서를 뒤로 한 칸 백스페이스 뒤로 가는 거에요 자 널은 널 문자 빈 문자를 출력할 때 씁니다 얘는 작은 따옴표 얘는 큰 따옴표 얘는 역슬러시 얘는 별소리 발생할 때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간단히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그 느낌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어너에서 문자를 출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자 우리 출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푸시 되겠죠 헷갈리지 마십시오 문자 열 입니다 됐어요 자 시어너의 기어 클래스 중에서 저장 클래스를 명령하지 않은 거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자동 변수 별도로 선언하지 않으면 오토가 되겠죠 자 시어너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형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자주 축제되는 해예요 그래서 long, integer, float, double 다 좋은데 이 integer 우리 아까 뭐였어요? int 였습니다 우리 시어너에서는 int를 쓰고요 얘는 우리가 이제 포츄란이나 이럴 때 사용을 하게 되요 integer는 그래서 시어너에서는 int 이렇게 약어를 쓴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시어너에서 사용하는 escape scans 와 그 느낌이 연결이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자 N은 U 라인이고 B는 뭐였어요? 백스페이스였죠 그래서 얘가 되는 거고 tab carries retur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시어너의 함수 중에서 문자열 입력이라 그랬어요 get s 됐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get 캐릭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